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5천만 원씩을 버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공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도 느낍니다 그렇게까지 많이 볼 이유가 있는가? 또 그렇게 많이 보는 것이 쉽겠는가? 더구나 내가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평범한 것도 좋죠 그냥 한 달에 한 500이나 한 700만 원 많은 직장인들이 바라는 그런 꿈의 월급이 바로 대개 500에서 700 정도 받는 겁니다 잘 나가는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 받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정도만 해도 나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지금 시대가 많이 이렇게 좀 변했어요 전해처럼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도리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도구, 자본 이런 것들이 지금 극단적으로 발전한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나스로 이렇게 별을 벼면서 농사를 짓던 어떻게 보면 수천 년 동안 해왔던 그 방법대로 살던 시절에는 그냥 평범하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냥 먹고 살 수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트랙터가 들어오니까 콤바인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 콤바인이 100명, 500명의 일을 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콤바인을 가진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의 격차는 엄청나게 생기고 이제는 낫을 가지고 살아가던 전에 평범하게 살았던 부지런하기만 하면 살 수 있었던 그 시대가 끝나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냐 콤바인이 들어온 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콤바인을 원망을 하고 저 콤바인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부르짖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콤바인을 없애고 옛날에 낫질하던 그 평범한 시절 그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거를 주장하고 있고 거기에 메어 있는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죽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무슨 5천만 원씩이나 보느냐 그저 그냥 한 500 아이고 우리 남편이 벌어오고 있으니까 나는 애텀에서 한 200만 더 벌 수 있다고 하면 좋겠는데 그 정도 목표만 달성을 해도 좋겠는데 5천만 원씩 버는 것은 황당한 거고 그건 맞지 않는 거라고 그리고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자본이 축적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자본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사회적 자본인 거예요 그 스마트폰이 가동되도록 하기 위해서 광케이블을 깔고 그 다음에 인공위성들을 띄우고 해서 사회적 인프라를 지금 깔아놓은 거예요 거기에 터미널로 단말기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단말기를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는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지금 많아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구를 활용을 하는 사람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격차는 엄청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콤바인이 나오니까 콤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낯질을 하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엄청날 수밖에 없고 이제 낯질을 해가지고는 절대 가난을 면할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구를 활용하지 않으면 이제는 완전히 양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를 활용하는 사람과 도구를 활용하지 않은 사람으로 양분화가 극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도구를 가진 사람들은 사실 엄청나게 잘 살게 되고 도구를 갖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닥으로 추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다 낯질을 하던 시대에 내가 좀 더 힘이 세서 부지런히 낯질을 하면 남보다 조금 더 잘 살더라 하는 이 패러다임이 깨져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계속 낯질을 주장할 건지 그럼 먹고 살아요? 뭐 먹고 살아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왜? 콤바인으로 추수를 해서 판매를 하는 쌀 가격이 내가 낯질을 해서 생산하는 쌀 가격보다 훨씬 싸게 되는 거예요 싼 거예요 그러면 나부터가 내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렇게 기계와 영농을 한 그 농작물을 사서 먹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낯질을 하는 동안에 차라리 공장에 가든지 어디 가서 다른 일을 해서 쌀 사 먹을 돈을 버는 것이 내가 직접 낯질을 해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범하다 그러면 이제 그걸 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직원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임직원들에게 평범을 거부해라 평범하게 가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범을 거부해야 되는 이유는 시대가 평범해서는 살 수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도구 돈을 버는 도구가 달라진 거예요 자본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구를 활용하는 사람들 지금 예를 들면 이 IT 이거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버리는 거예요 중국에 갑자기 세계적인 부자가 막 생기죠 알리바바 같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 자체가 뛰어나다기보다는 그 도구를 활용하는 도구에 의해 가지고 어떤 폭발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구를 활용해서 큰 부자가 될 건지 아니면 그런 도구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힘들게 살아갈 건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결정 어느 쪽으로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도구를 사용해서 큰 부자가 되는 엄청난 성공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조항의식이 있어 가지고 평범하게 살아야 된다고 자기 자신이 특별해지는 것을 누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부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 전부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다 힘들게 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되게 좋은 대학 나와 가지고 S대 나와 가지고 S라는 회사 들어가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래서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엄청 힘든 길이에요 그리고 성공은 보장되지가 않아요 그런 길들이 왜? 노후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먹고야 살죠 먹고야 사는데 노후 대책 안 서요 그래서 이제는 이 시대에 도구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도구를 활용을 하면 그 결과는 엄청난 엄청난 폭발적인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에텀이라는 도구는 IT 산업이에요 그렇죠? 주문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거나 컴퓨터에서 주문을 하죠 다 그렇게 하죠 대금을 지불을 하는 것도 현금 가져와서 회사에다 돈 내는 사람 지금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은행 전산망을 통해서나 아니면 카드 체크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결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간편 지급 시스템 그 샘플페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거를 네트워크로 망으로 묶고 있다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뭉치기 시작하면 스노우볼 효과에서 처음에 이렇게 주먹만한 눈덩이를 뭉치는 거 이거는 힘이 좀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손실이고 이거를 잠깐만 참고 인내하고 그거를 해내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굴리면 되는 거예요 굴리면 점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커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눈사태처럼 엄청난 속도로 자기도 깜짝 놀랄만한 속도로 이게 스스로 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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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게 했던 그 몇 사람이 이제 나서서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나보다도 훨씬 유능하고 우수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막 뛰기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어떤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자기도 깜짝 놀랄만한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되냐면 그래 나는 한 2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300만 벌었으면 좋겠다 500만 벌었으면 좋겠다 여기에다 목표를 두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방법인데 그렇게 목표를 두는 사람들은 왜 안 되냐면 이유가 있어요 딱 그만큼 벌 만큼만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200벌라고 이 집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20을 당해야 되나 그 파트너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5천을 벌여야 되겠다고 월 5천을 벌여야 되겠다고 목표를 세운 사람은 내가 오늘 5천을 벌었는데 이까진 게 문제냐 이거예요 잠 못 자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거예요 찜질방에서 자든 차 속에서 자든 아니면 기차 대합실에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자든 한 달에 5천을 버는데 그게 무슨 대수냐 이거예요 힘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200, 300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이고 차 기름값이 드는데 거기까지 내가 가야 되나 그러니까 안 가게 되고 아이고 지금 밤 늦었는데 내가 가야 되나 아이고 새벽같이 쫓아가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다 잘라버리다 보니까 아예 이 눈덩이도 뭉켜지지 않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울 때 제대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다가 나는 정말 죽어도 좋다 하는 그만큼의 목표를 세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에텀이라는 사업은 IT를 이용한 비즈니스고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배가가 된단 말이에요 배가가 점점점점 커지고 어느 순간에는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는 이런 성적의 비즈니스를 만났을 때는 본인의 목표가 그만큼 커야만 궁합이 맞는 거예요 이 엄청난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기 목표가 조그맣다 보니까 너무 적게 움직이는 거예요 조그만 힘들어도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수당은 꼴값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당을 박는 것은 이 꼴도 보고 저 꼴도 보고 별꼴까지 본 대가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꼭 별꼴들이 생겨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꼴 보고 저 꼴까지는 보는데 별꼴은 못 봐 저 사람은 도무지 용납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꼴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사람이 늘어나면요 별꼴이 생기는 거예요 별꼴을 안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 안 늘리면 돼요 그래서 목표가 평범하기 때문에 성공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예요 물론 그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일은 목표는 높이 두지만은 여러분들이 해나가는 것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목표가 판매사가 돼야 되겠죠 판매사 판매사는 내 좌우에 50명의 소비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50명의 소비자를 만들면은 그중에 5명 정도 5명 정도의 사업자가 생겨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그 5명의 사업자와 함께 50명의 소비자를 만드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 5명의 사업자 중에서 2명씩을 판매사를 만들면은 육성해내면은 판매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밑에 그 판매사들을 다시 또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다 보면은 내가 이제 샤론 노지 마스타가 된다 하는 겁니다 샤론 노지 마스타가 오토로 돌아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한 달에 천만 원 이상을 버는 그런 이제 성공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으로서는 완벽하게 성공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목표가 뭐냐면은 연봉 1억이에요 꿈의 목표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거예요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그래서 나는 평범하지 않게 살겠다고 작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사는 것은 옛날에는 평범하게 사는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존에는 특별하게 사는 것이 시대를 거슬려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평범하게 살겠다는 것이 시대를 거슬려는 거다 하는 거예요 5천만 원 벌기 싫어도요 버세요 목표를 그렇게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애터미 아내는 정말 평범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중에 한 달에 5천만 원씩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우리 로얄클럽에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씩을 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평범, 평범 이하인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전에는 낫지로 하던 시대는요 힘센 사람이 조금 더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왜? 조금 더 넓은 돈을 농사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 도구가 주어진 자본에 의한 생산성이 엄청 커진 이 시대에는 다행인 것이 뭐냐면 개인의 체력하고 별 상관이 없이 도구만 잘 활용을 하면 엄청난 일을 해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콤바인 기사는요 그렇게 힘이 세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돼요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움직이면 돼요 물론 콤바인을 만들려고 하면 엄청난 지식이 필요하고 엄청난 시설이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콤바인 기사가 되는 것은 그렇게 엄청난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엄청난 체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콤바인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애터미 같은 회사를 만들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애터미를 이용해 가지고 그냥 사업자만 되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콤바인 그냥 운전하듯이 몇 가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콤바인 운전하는 것보다도 더 쉬워요 싸고 좋아 써봐 그게 성공 매뉴얼이잖아요 또 한 가지 석세스 아카데미 가보자 원데이 세미나 가보자 이 두 가지만 잘하면 그것을 계속 반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박사님 강의 중에 나왔듯이 끈기가 없어 하다가 말아 해봤더니 안 온다는데요 계속 해야지 계속 그 다음에 슬렁 슬렁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정이 없어 열정이 없으면 안 돼요 열정적으로 하면서 끈기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특별히 머리가 좋아야 돼요? 아니에요 좋은 대학을 나와야 돼요? 아니에요 돈이 좀 많아야 돼요?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성공하면요 밑에 파트너들 힘 빼는 수가 있어요 아이고 우리 스폰서는 돈이 많아가지고 뭐 그냥 사람들 밥도 축축 사줄 수 있고 그러니까 성공하는데 아이고 나같이 밥값도 없는 사람은 성공 못하겠구나 그래서 돈 많은 스폰서 밑에서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 다 죽여가지고 강의를 막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그럼 쫙 따라올 것 같은데 아이고 성공하려면 저 정도 강의를 해야 되는 모양이다 나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놔도 성공 못하겠네 그러고 주저앉아 그러니까 가능하면 돈을 안 쓰면서 해야 돼 돈을 안 쓰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이 많아요? 돈 많은 사람이 많아요? 돈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강의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 그러니까 뭐 얘기시켜놨더니 버벅거려 아이고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저렇게 하고도 성공하는데 그런 걸 보니까 나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하고 용기가 생기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문학적인 소양 용기가 있고 끈기가 있고 열정만 있으면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용기와 열정과 끈기는 어디서 생기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으로 생기는 거예요 사랑 박의 정신으로 생기는 거예요 어제 우리 젊은 다이아몬드 24살 다이아몬드 뭐가 자기 자신을 뜨겁게 만들었냐면 차 속에서 자면서도 그리고 밤늦게라도 작업장에 가서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하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은 뭐가 만들어내냐면 그리고 이걸 해내야 되겠다는 용기는 뭐가 만들었냐면 그 할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열정이 없다고 그러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쁜 사람이냐면요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 되세요 좋은 사람 되겠다고 작심을 하세요 저도 저 혼자만 같았으면 일어서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실패의 구렁텅이에 처박혔던 적이 있었거든요 몸까지 깊은 병에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은 저는 사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떠나고 난다고 하면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아내의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제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눈을 감겠다고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제가 정말 서민을 해보니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함께 손잡고 이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없었다고 하면 저는 애텀이라는 회사의 초창기에 어려움을 견디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애텀이 초창기에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어떻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는 어떤 목표를 이렇게 세울 때 목표를 세울 때 평범하지 않은 목표를 세워야만 되는 거예요 왜? 평범한 삶은 너무 힘든 삶이에요 의식이 빨리 바뀌어야 돼요 이 세상을 보는 패러다임 사고의 틀이 바뀌어야 돼요 각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아이고 평범하게 살겠다 나는 서민이 좋아 서민하지 마세요 서민은요 옛날 서민하고 지금 서민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옛날 서민들은 그냥 서민들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도구가 발달한 이 시대에는 평범하게 사는 것을 거부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평범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특별을 요구하는 어떤 절대치를 요구하는 이 시대에 그냥 평범한 것을 자꾸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목표가 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삶 자체가 실패가 되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5천만 원 버는 거 평범해요 평범하지 않아요 평범하지 않는 거예요 평범하지 않은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도구가 있기 때문에 에텀이라는 도구가 있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도구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 도구를 여러분에게 만들어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보고 에텀이에 수당책에 만들어라 그러면요 그거요 10년은 고생을 해야 돼요 책도 몇백 권 읽어야 돼요 제가 책을 한 250권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 네톡 마케팅 바닥에서 엎어지고 뒤집어지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50년 60년 동안 있었던 각 회사의 수당책에 대해서 머릿속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다 집어넣고 장단점을 다 분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만든 수당책이 에텀이 수당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당책이들이 그동안 각 회사마다 끊임없이 틀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의 모습을 갖췄지만은 에텀이 수당책에는 처음부터 틀을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기본 틀이 바뀌질 않았어요 왜? 이만큼 직간적적인 경험을 하고 나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보고 지금 그런 네톡 마케팅 회사를 만들으라고 그러면 만들 수 있냔 말이에요 어려워요 만들 수는 있겠지만은 최소한 15년은 이 바닥에서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해야 돼 제가 그건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콤바인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공짜로 준단 말이에요 공짜로 공짜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운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거둬들이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낯질하던 시대에 개념을 다 버리고 평범한 삶을 버리고 이제는 콤바인이라는 이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 자본을 이용을 해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 그 다음에 부자가 된 다음에 베풀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아직도 낯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콤바인 기사로 만들 것인가 하는 거 이것이 가장 좋은 베품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안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굶어죽지 않도록 또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물론 장애가 있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너무 어린 아이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에 5천만 원씩을 버는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지 않겠다고 여러분들이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5천만 원씩을 버는 첫 걸음은 여러분들이 양쪽에 50명씩을 만드는 도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각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2개월 3개월 만에 나는 존업으로 해내겠다는 사람 밤잠도 안 자고 해내겠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이고 나는 밤잠 안 잘 만큼 그렇게 절박하진 않다 그런데 노후가 답답하니까 나는 조금 한 6개월 동안 해서 하겠다 나는 1년 만에 하겠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그 기간은 정하지만 여러분들이 결국 달성해야 될 목표는 50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인사할 때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도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도전 도전 모두가 다 한 달에 5천만 원씩을 버는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